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비아예요. 오늘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날씨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곳에 살아요? 아니면 한 계절만 있는 곳에 살아요? 저는 겨울이 아주 긴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월은 아주 아주 추워요. 밖에 나갈 때는 꼭 겨울 모자와 장갑,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해요. 눈이 많이 오면 겨울 부츠를 신어요. 여기는 11월이 되면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5월까지 추워요. 5월은 아주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해요. 한국은 4계절이 모두 있는 나라예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봄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아주 짧아졌어요.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어요. 한국은 봄에 꽃이 많이 피어요. 3월에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져요.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꽃이 피어서 아름다워요. 저는 벚꽃을 좋아해요. 꽃이 피면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가요. 저도 꽃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공원에도 꽃이 많이 피어서 꽃사진도 찍고 서로 사진도 찍어줘요. 봄 다음은 여름이에요. 한국의 여름은 너무 더워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야 해요. 너무 더울 때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도 금방 다시 더워져요. 한국은 7월과 8월에 여름방학이 있어요. 저는 여름방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수영도 했어요.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있고 회사원들은 휴가가 있어서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장마라고 해요. 장마때는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빙수를 많이 먹어요. 저도 여름에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빙수를 많이 시켜 먹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예요. 가을이 오면 나무에 단풍이 들어서 산이 아주 예뻐요.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이 다양한 색으로 예쁘게 칠해져 있어요. 가을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계절이에요. 아침에는 조금 춥고 낮에는 시원하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가을에는 긴팔을 입어요. 한국의 겨울은 아주 추워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요. 눈이 많이 오면 거리가 하얗게 되어 예뻐요. 하지만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럽고 차가 막혀서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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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